안녕하세요. 역사 광복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사서의 어떤 교만 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춘추사관의 부찌리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당군세기 23세 아흘당군조에 보면 회대지방을 평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세 아흘당군께서 회대 땅을 평정하고 포고실을 엄해 연고실을 서해 반고실을 회에 봉하시니 은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겁내어 감히 근접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때의 일에 대해서 중국의 사서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은왕실이 세미해지자 여러 동의가 모두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는 은나라 27대 무울이 황름무도한 짓을 좋아해 천신을 모독하고 농락하는 것을 즐기며 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황하 위수로 사냥을 나갔다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벼락에 맞아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말을 베베 꼬은 건데요. 실제로는 봉의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나중에 죽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벼락에 맞아 죽었다. 위국 히츠라고 하죠. 자신들에게 불리한 치욕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실을 오두에서 다르게 써놓은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전파공정에 대해서도 영상을 새로 만들겠지만 당시 중국 사설에서 로마에 대해서도 서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서쪽의 진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나라에 여러 나라가 수교를 하려고 오면 그걸 조공을 바치려고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특유의 균환병이 있기 때문에 한중고대사에서 중국 사설을 인용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3조선 분립의 그러니까 조선상고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3조선 분립의 시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기에 보이는 진막번세조선은 전연시 곧 연애전성시대라 하였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기에 나오는 진번조선이라든가 막조선이라든가 하는 명칭이 등장하는 때는 전연시다 연애전성시대라는 겁니다. 연애전성시대는 중국 전국시기의 초이며 춘추전국에서 전국시대죠. 신말불세조선의 명사가 이처럼 중국 전국시대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것으로 보아 3조선의 분립은 곧 중국 전국시대의 일이며 중국 전국시대는 기원전 4세기경이니 그렇다면 기원전 4세기경에 신말불3조선이 분립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연애전성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나라장수 진계가 고조선의 서쪽 영토 이천리를 빼앗게 됩니다. 공략을 해서.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연애전성시대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천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천리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위략의 기록 때문에 이 폐수가 한반도 평양으로 또는 압록강으로 이렇게 옮겨져서 해석되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인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 정말 반박할 내용들이 많지만 아무튼 신채호 선생도 이 위략의 기록은 믿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치면 이 위략이 나오는 징계의 침략 사건을 전도로 해서 이때 3조선이 분립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군세기에 보면 이 3조선 분립은 그보다 100년 정도 전에 사실은 고조선 내부의 문제로 분립되는 과정이 쓰여져 있습니다. 당군세기 44세 구물당군 쪽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BC 425년에 구물당군께서 국호를 대부회로 바꾸고 사만을 3조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구물당군은 사냥꾼이었던 우아충의 반란을 제압하고 이 당군의 자리에 오른 분입니다. 뭐 혁명이라고 보기도 참 애매하지만 사실은 어쨌거나 당군의 위를 선양받은 자리라기보다는 어떤 어지러운 전국에서 이 당군에 오르신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3조선이 비록 대당군을 받더러 한 분이 다스리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화전의 권한은 그러니까 병권이죠. 병권은 당군 한 분에게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각 조선이 다 병권을 가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분립을 하게 된 사건이 44세 구물당군 때부터 있었던 거고 이것이 약 기원전 5세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재선생이 추정한 것보다는 1세기 앞서서 3조선이 분립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당군세기의 기록과는 조금 다른 것이 태백일사에서는 22세 색불루 당군때 3조선이 분립되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이유는 사실은 조금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 사망조의 시점 그리고 그때의 어떤 정치 제도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로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 부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아마 원시 부여의 시점을 태백일사의 임핵 선생은 22세 색불루 당군대로 보고 행천이암 선생은 44세 국물 당군때 이때 대부여로 국호를 바꾸고 3조선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부여사가 시작되는 원시 부여의 시작점을 이렇게 다르게 본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만의 반란과 불조선의 남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만이 정예병을 거느리고 급히 달려와서 기준왕의 도성 곧 왕검성을 공격하니 위만은 아시는 것처럼 연나라 사람이죠. 그런데 당시 본조선의 왕이었던 당군이었던 기준에게 기순을 합니다. 그래서 준왕이 서쪽 변경 그러니까 상하운장을 맡는 수비대장을 맡깁니다. 그런데 위만이 세력을 키워서 도성을 습격을 해서 왕의 자리를 찬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준왕이 그를 맞아 싸우다가 불리해지자 좌우 궁인들을 배에 싣고 잔병들을 거느리고 회로를 따라서 마한의 왕도인 월지국으로 들어가서 이를 습격하여 깨트리고 그곳의 왕이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한의 여러 나라들이 같이 들고 일어나서 기준왕을 처죽였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당시에 마한은 체시낭랑국이 평양의 고도에 낭랑국을 세우고 마한은 남쪽인 월지국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왕이 월지국으로 들어가서 왕이 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가 끊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말조선의 처음 수도가 평양이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는 바 그 후에 국호를 말한으로 바꾸고 말조선으로 분립을 했다가 다시 말한으로 마한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때 남방의 월지국으로 천도를 했다. 그랬다가 불조선의 왕 기준에게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지국이 망하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한은 상장군 탁이라는 사람이 이 마한을 계승을 하게 되죠. 마한의 땅 마한이 월지국으로 천도한 뒤에 그 고도 옛 도읍지죠. 평양에는 최씨가 일어나서 이 최씨낭랑국을 뜻합니다. 그 부근에 25개국을 복속시켜 하나의 대국이 되니 이전사소에서 이른바 낭랑국이 그것이다. 지도를 보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시에 마한은 수도를 남쪽으로 옮겨서 월지국에 천도를 하고 그리고 번조선 유민이었던 최승은 이주를 해서 이 평양에 최씨 낭랑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진조선은 이제 북부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해무수에 의해서 북부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조선은 위만의 정권 찬탈로 위만정권이 세워지고 한무제가 공격을 해서 쳐들어와서 이 위만정권을 전복시키고 한사군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낭랑이 요서의 낭랑군과 평양의 낭랑국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한도 마찬가지로 마한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마한을 중심으로 진조선의 유민들이 다시 지난 자치부를 세우고 번조선의 유민들이 내려와서 다시 변한 자치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사만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사람들 또는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름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낭랑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낭랑 사람인 최씨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최씨의 낭랑국이라고 한 것이고 이 낭랑의 지면 그대로 남아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항구년을 세울 때 한무제가 낭랑군이라고 했던 겁니다. 낭랑과 남사만의 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낭랑이 이미 분리해 나감으로써 이것은 요서지역에 있던 낭랑에서 최숭의 낭랑국이 평양에 세워지고 요서지역의 낭랑 그대로 남아있다가 항구년이 되는 그러니까 두 개의 낭랑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마한이 지금의 임진강 이북을 잃었으나 최씨 낭랑국에게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임진강 이남 70여 개국을 다스렸는데 오르지 않아 북방에서 중국과 흉노의 난을 피하여 마한으로 들어오는 신불양 조선의 유민들이 날로 많아짐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선이 이제 붕괴되면서 신조선과 불조선의 유민들이 한반도 남부로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피신을 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당시 한반도 남부에 있던 마한이 지금의 낙동강 연안 오른편에 일백여리 땅을 신조선 유민들에게 주어 자치계 고대에는 회를 계라하였다. 를 세워 이름을 진안부라 하고 그래서 신조선의 유민들에게 자치계를 세워서 진안부라 했다. 낙동강 연안 오른편에 다수의 지방을 갈려서 불조선 유민들에게 주어도 자치계를 세워서 변안부라 했다. 그래서 이 진안부는 나중에 신라가 되고 변안부는 나중에 가야가 됩니다. 마한이 구태여 진변 양한을 세운 것은 삼신사상에 의거하여 삼한의 수를 채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사만, 전사만이 있었기 때문에 남사만, 후사만이 세워지게 된 거다. 그런데 이 한반도는 마한이 있었기 때문에 마한이 이 삼한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데리고요? 고조선의 유민, 삼한의 유민들을 데리고 자치계를 세워서 삼한을 다시 남사만을 세웠다. 라는 겁니다. 남사만을 세우고 나서 이 진안부에는 육촌이 있었는데 이 신라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동명왕이라고 하죠. 고두막한의 외손이었던 혁거세가 이 신라의 왕으로 신라를 세우게 됩니다. 건국을 하게 되는데 거서관이 되시는데요. 이 혁거세는 그러면 왜 거서관이 되느냐? 육촌장이 있었는데도 그것은 북부여를 계승한 졸본부여를 세운 동명왕 고두막한의 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안부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오가야가 있었는데 김수로 왕이 가야를 세우게 되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하늘의 자손이다, 천자다 라고 하는 걸 내세우게 되는데요. 그 증거가 뭐냐면 허왕욱을 만나는 과정에서 허왕욱과 그런 얘기를 하죠. 황천상제에게 꿈에서 개시를 받아서 너희 배필이 여기에 있으니 찾아가라 라고 하는 내용을 내세우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 천손이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